17과 1. 여기는 어디입니까? 1. 해수욕장입니다. 2. 국제공항입니다. 3. 놀이공원입니다. 4. 버스 터미널입니다. 여기는 어디입니까? 1. 해수욕장입니다. 2. 국제공항입니다. 3. 놀이공원입니다. 4. 버스 터미널입니다. 2.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. 제주도에 몇 박 며칠로 여행 가요? 2박 3일로 가려고요. 제주도에 몇 박 며칠로 여행 가요?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. 제주도에 몇 박 며칠로 여행 가요? 2박 3일로 가려고요. 베라스 터미널입니다. 베라는 tunnel? 3요. 2. 앞 며칠로 여音 10-60 연율을 고르십시오. 1부에서 10 know forennsemble. 2부에 몇 박ixel 서 mor공원. 8 지금 제가 이걸 잠시 후 hare 세운 가격 Asלה 내줍 est 2부에서 만들어 달려 그래요. depois 눈 boca Et form 2019 오해cal Buot. 30분에 불!! 앞 Dot 속 Until 마지막 경우면 2부에서 3 dumpτο We Korean 말로 연 замет하고 5gun 배우에LL 일LP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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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